다 똑같은 놈들끼리? 지X하고 자빠졌네? 좋아 아 잠깐만 아 스펠을 좀 바꿀걸 점화보다는 다른게 나을거 같은데 난입도 괜찮을거 같다구요? 앞에 티어 좀 붙여주세요 이거 좀 제가 의심하는건 아닌데 앞에 티어 좀 괄호치고 붙여주시겠어요? 좀 도움을 받을거면 높은 티어한테 받고싶어가지고 아 골드1 거른다 실버가 골드를 거르네? 가서 어디가서 그런 말해봐 골드가지고 골드 부신 부리지 마세요 네? 지금 어? 플래티넘 다이아분들도 계실텐데 그런 얘기하면은 그분들이 뭘 어떻게 해보겠어 다 똑같은 놈들끼리 지X하고 자빠졌네 알리 아이디가 서포터야 완전 든든해 아이디 서포터에다가 젖소 스킨에다가 3일차인데? 가는거임? 님이 먼저 들어오지 않았음? 뭐지? 나 앞에 가는 사람 따라갔는데 이래 보고 온거야 오공님 참으세요 아니 왜이렇게 나대예? 님 마나 없잔쌤이지? 멀쩡 알리 봐봐 알리도 헌신적이야 봐봐 핑화 못쌌다고 지금 거의 막 울쩍해하고 있어 울거같아 핑화 하나 못쌌다고 저거 어떻게 생각해야돼? 드디어 블루를 먹는판 블루 먹는판? 제가 블루를 먹는판은 이긴다고 보면 돼요 드디어 올거야? 두명 여기서 잡으면 개이득이죠 이렇게 잡고있으면 정글러 이렇게 발만 묶어놔도 개이득입니다 도대체 안 돼 안 돼 나 마나가 없다잉? 참고로 망했다 그냥 뺏어야 되는데 선택을 잘못했다 아 얘는 왜 이거 먹고 있는 거야? 아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뭐해 탑 놔두고 잭스 여기 신드라님 탑 놔두고가 안 보이는데 좀 위험할지도 점 앞 뺐다 내 눈! 아 궁이 얘가 뒤로 갔어 카슈 궁이 진짜 느리게 나가거든 이게 고고고고 또 카이사님 궁 아 저거 까비 바론각 잭스 이 새끼가 잘하네 딱 우리 바론 못먹게 미드 딱 밀려고 하는 거 봐 좀 할 줄 아는 친구인데 이 새끼가 잘하네 야 잭스 잭스 야 니신 나랑 같이 가야돼 니신 혼자서 못 막아 저거 내가 알아 곧 뒤질걸 막으려다가 전멸이 써지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빼자 빼자 피가 너무 없어 용 줘 그냥 리신님 그 피로 스틸 하실라고? 안 돼 탄리 안 돼 버릴건 버려 줄건 줘 어 또 또 또 또 친다 근데 여기 정글러 여기 있는데 근데 잭스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거 먹을 거 같은데 뭐야 뭐야 두 명 묶여있어 야야야야야야 아 아 진짜 궁 너무 느리게 나왔네 아 아 아니 저거 W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님? 아 뭔가 생각하는 게 있는 거 같은데 어 어 카이사 되게 긍정적이네 나같은 친구구만 근데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인데 저기 상위티어들 있잖아요 마스터나 마스터나 다이아 1티어 막 이런데는 일찍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 같아 그런 사람이 많다? 그게 맞는 거 아닐까 사실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분들은 그냥 테이블 빠르게 돌리는 게 점수 올리는 데 좋다고 하던데 확실히 그분들은 실력이 돼서 그런 거겠지 ㅋㅋㅋㅋㅋㅋㅋ 우리는 빨리 돌리면은 아이언 까지 빠르게 추락하겠죠? 진짜 아이언이 눈앞인데?